네, 오늘도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오늘도 대면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인데 유관스럽게도 야외 예배를 취소하는 바람에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두 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못다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성령 외에 다른 이름들이 있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소개한 보혜사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advocate라고 하는 말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말씀은 예수님의 영 The Spirit of Jesus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The mind of Jesus The mind of Jesus or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것도 성령이라는 말과 똑같이 쓰는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사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사실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아, 지금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나는 예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영어 단어 가운데 임퓨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퓨테이션 이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는 것 그거를 다른 단어로 한다 그러면 어스크라이브 어스크라이브라는 단어 있잖아요 또는 attribute 그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과 칭찬과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린다 그럴 때 attribut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주 어려운 단어로 말한다면 전가 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회피한다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게 되는데요 이 신학에서는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이 임퓨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걸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화면을 보면 전가의 신학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고요 The Theology of Imputation 전가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 이걸 Old Being이라고 옛 존재라고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의 자아를 가지고 살 때는 우리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다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의 자아로 우리가 계속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의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죄의 싹쓴 죽음이다 뭐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자아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옛날의 자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옛 자아 죄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가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자아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전가의 신학의 한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가 전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어떻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과 정신과 마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좋은 일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완전히 전가된 것입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크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게 아무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착하고 선한 삶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또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그 얘기들은 이 전가의 신학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정신이 내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닫고 그걸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충고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권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날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여러분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주 멋진 말이긴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바리세인들이 했던 일이 꼭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까?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범을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살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리세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새로운 자아가 우리 속에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령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이건 내 삶이니까 크리스찬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내 감정이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인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 평안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생명과 평안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주어진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문자로 얘기를 주고받든지 간에 늘 요즘에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는 게 참 말은 좋은데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할 때 건강하세요 그런 인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여러분 또 서로 인사 나눌 때 끊으면서 나머지 하루 좀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과 평안 생명과 평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한지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약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좋은데 여행을 하면 잠깐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생명과 평안은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우리가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너에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한 건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이그젬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으면 너에게 불안한 마음이 든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정을 했다면 너에게 평안한 마음이 든다 평안한 마음이 든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걸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어떤 때는 결정할 때 말이죠 희생이 있고 손해를 좀 보는 것 같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 그렇지? 바로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불안합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희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결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존 베버리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When we invite the Holy Spirit into our decision-making process 우리가 어떤 결정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을 초대한다면 또 초대했을 때 He will always bear witness through the peace of Christ Jesus 그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통해서 너에게 증언할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고쳐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의 결정 과정에서 성령님을 초대한다면 주님 제가 이제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는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말이죠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연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니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나쁜 것으로 인도하겠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계시는 것을 모르니까 때때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내가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였는데요 누가가 그때의 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화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놀랍고 말이죠 아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지금도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런 말씀은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바울의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인데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일단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갈라디아 잘 안 보이죠? 갈라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르기아가 있습니다 제가 흰색을 좀 찾아 놓을 걸 부르기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여기 무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두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비두니아 여기 드로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여행 길을 한번 보세요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미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도여행을 했는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아시아 북쪽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은 그때 이 아시아 아시아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북쪽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하다가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다가 다시 바울 일행은 여기 비두니아 여기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 그래서 비두니아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무시아 지방에 와있던 바울과 신라는 이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 드로아도 여기 있어요 드로아도 아시아 본 지역은 아니죠 드로아에 가게 됐는데 여기서 바울은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꿨다고 해도 좋아요 이 꿈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이제 유럽으로 유럽으로 여기서 이쪽 바다를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네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왜 우리 길을 막으시는가 우리 길이 지금 우리 판단이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지?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막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성령께서 아시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정해가지고 아시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이렇게 일이 추진이 안 될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왜 되지 않을까? 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유는 몰랐지만 그 마음에 순정해가지고 아시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순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데 이걸 막 억지로 어떻게든 뚫고 나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우리가 뚫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오죽하면 그가 쓴 편지가 성경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옳지 않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 막으세요, 당연하잖아요 바울같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미처 다 몰라서 자기 계획대로 아시아 성교를 추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시점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실 때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막고 아시아 성교 하지 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 성교가 급한 게 아니라 유럽 성교가 급하다 그래서 그쪽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 무작정 맞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미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훗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이 말은 유럽 성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 비록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 있습니다 아, 지금 유럽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와 봤더니 엄청난 큰 성교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를 그쪽으로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막으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시아 성교의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됐더라면 그들의 불신종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성교의 계획이 딜레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더라면 유럽 성교의 문이 한참 더 후에 열리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그때 말이죠 바울과 신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막으심을 모르고 어떻게든지 그 아시아 성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더라면 그것 때문에 유럽 성교의 문이 더 딜레이 됐을까 열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종하고 우리가 불신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내가 불신종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다 망쳐졌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희생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면 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영어로 말할 때는 A Christ-Centered Life라고 합니다 Christ-Centered Life 예수님 중심의 삶 내 삶의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항상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계획하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나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이기고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또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개의 성경 말씀을 잘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예수님 뜻대로 행동하게 하고 이게 예수님 중심의 삶인데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도 그래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글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어떤 학교에서 이런 core value를 내세우고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학교들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캠브리지에 살던데 그 옆에 Morse School이 있는데 그 Morse School 가면 딱 붙였어요 Our core values 우리 학교는 이런 것을 핵심 가치로 알고 가르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challenge students to grow in their relationship with Christ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학생들에게 도전을 준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이렇게 챌린지를 준다는 거죠 두 번째가 To teach Christ-centered character 우리 학교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character 성품이죠 우리 학교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것도 To inspire a passion for learning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좋은 얘기 밑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학교의 core value 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면 To teach Christ-centered character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인격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 성격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 스쿨들이 아마 이런 자기들의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학부형들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이 학교에 보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학교로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To teach Christ-centered character 그리스도 중심의 인격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은 To teach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학생들이 잘못 행동할 때마다 교사가 야단쳐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교사가 따라다니면서 애들을 그렇게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걸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인격이나 성품을 가지고 자라게 하려면 이게 여러분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부모도 그리스도 중심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만 존 크로피라고 하는 캐톨릭의 신부님이신데 아주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You've got to be centered on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It is a work of the Holy Spirit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매우 간단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는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꾸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It is a work of the Holy Spirit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The Holy Spirit forms Jesus within us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밑에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길이 없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다른 쇼컷, 쉬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좀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지금 8장 9절 말씀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14절 말씀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한 15년 전쯤 될까요? 그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 중고등부에서 그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그 젊은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았어?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딱 깜짝 놀라가지고 받았다고 말을 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안 받았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충격받았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썬이고 하나님의 도울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부모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난 성령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그런데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흥분한 거예요 뭐라고? 누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전도사님에게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막 따졌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함부로? 뭐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요? 막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난리 부릴 일이 아니에요 이 부모가 성경을 모르니까 난리를 부리죠 만약에 성경을 잘 아는 부모였다면 야 전도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니 너는 정말 성령을 경험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흥분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임피테이션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스피릿 영 성령 이게 우리에게 전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피어트 돼야 전가가 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믿음 생활을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말이 공허한, 공허한 말로 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지 하나님과 아무런 인터랙션,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야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아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순종의 훈련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세요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세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순종하는 훈련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없다니까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도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케이브리지 아닌 교회 교우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과 이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